야 이거 저격이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이거 무조건 벌칙 하란 소리 아니야 이거 아! 놔! 놔! 아! 진짜 좀 나와봐 야 1라운드만 들어가자 1라운드만 아! 놔! 시!발! 아! 토겐 개새끼야 시!발! 아! 이 새끼들 시!발! 몇 명이 붙는거야 이 새끼들 아! 진짜 아니 오가 아! 아니 뭐야 이거 길이 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시!발! 시!발! 아니! 내가 끼른데는 길이 안생겨 이 시!발! 병신! 아니! 자 이거 패턴을 분석해야겠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거야? 아! 진짜! 야! 야! 야 이거 풀가지 못하겠다 시!발! 저격들 때문에 아! 이거 병신새끼들이 그냥 벌칙하고 시!발! 게임 아! 아! 야! 아! 뭐야! 아! 뭐야! 비행기! 시!발! 개새끼야! 뭐야! 저거! 시!발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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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!발! 진짜 뭐하냐! 아! 진짜 이기고 있었는데! 비행기! 시!발! 야이 개새끼 내려봐 우정이사 내려봐 내려봐 시발 개새끼 내려봐 시발년 갖다 좁해봐 뭐야 진짜 아 아 아 이 새끼가 카트 꺼졌네 어? 야 하지마라 야 하지마라 하지마라 시발새끼야 어? 하지마라 병신새끼야 저거 버거 아니야 저거? 저렇게 한 번에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? 에? 팔로워랑 알림 설정 안하신 분들 팔로우 알림 설... 아 그만해 시발 개새끼야 아 시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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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시발 개새끼가 진짜 치 아니 뭐하는 새끼야 야 야 그만해라 내 슬리프한적 어디갔어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재미없다 그만해라 그만해 야 성필아 성필아 내가 미안해 어? 화해하자 야 이 개새끼야 이미 고백받았는데? 어쩔걸래 어쩔걸래 고백받았잖아 고백받으면 이거 못걸죠 여러분들 고백받았으니까 이거 못걸거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뭐야 왜 꺼져 비스무리하게 바꿔가지고 추가좀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 아 메모장 변신 야 아 그만해라 일주일 정지 못된다